10월에 태어난 아기가 3만 명을 밑돌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.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3,700명, 11.7% 감소한 2만 7,900명을 기록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12월 2만 7천여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고, 10월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 집계일의 최소 수치입니다.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3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.2% 감소했습니다. 이런 추세라면 사상 처음으로 연 40만 명대 미달이 확실시되고, 남은 두 달 동안 지난해 수준으로 출생아가 늘어난다고 해도 한 해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.